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전에 소개 드렸던 그런 지표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게 녹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황금 연휴에 잘 쉬고 계시는 시간 동안 잠깐잠 나서 또 심심하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길게 또 잡아 놓으면 아마도 집중도 안 되실 거 같고 기억도 잘 못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굵게 이제 언급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추후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종목을 제가 고른 거는 시젠으로 골랐습니다 시젠 여러분도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시젠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종목 뭐 차트 분석은 뭐 항상 제가 영상에서 거의 이제 자주 올려 드리다 보니까 그림만 봐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전 매매 말고 그동안 매매 해왔던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흘러왔던 차트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어떤 부분들이 좀 맥점일지 그걸 이제 공부를 좀 해 봐야겠죠 공부할 때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또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로 다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과거를 보면 앞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식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여기 이제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파란불 보시면 스토케스틱이란 보조지표입니다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케스틱 슬로우 중에 수치가 여기 20이거든요 이 검은 선이 가로 검은 선이 20인데 20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을 침체 구간이라고 하고요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요 부분들을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열인 구간에서는 매도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요 파란 부분마다 다 이렇게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보려고 선을 다 미리 그어 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이 자리 한번 보시면 이런 침체기가 어느 정도 끝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주황색 선이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자리 이 자리나 뭐 이 자리 정도 되겠죠 여기나 여기 이런 자리가 되실 텐데 침체가 끝나는 구간인 거예요 즉 침체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 대비해서 뭐 시가는 또 빠지긴 했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러고서 단기간 고점을 만들었을 때가 이 자리 때 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어 수익을 실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이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수 기준으로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매수 기준으로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준 자리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을 봤을 때 단기적인 파동을 봤을 때는 가장 저점 부분이 된다 그래서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을 못해도 3% 이상을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다시 침체 구간 그럼 다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 구간이지만요 짧은 매매를 할 땐 저렇게 도움이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크게 터질 수 있는 원리가 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또 공개를 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거는 보조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쵸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파동의 원리라든지 뭐 흐름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받쳐 줘야 돼요 이게 주 지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 지표들의 서포트 할 수 있는 게 보조 지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터져주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이렇게 바닥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만큼이나 상승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잠깐 찍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요거는 뭐 이것도 단기간 바닥은 맞네요 그쵸 단기간 바닥은 맞는데 사실 이렇게 살짝 찍고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부분도 뭐 쌍바닥을 이루는 그런 단계이긴 하니까 어쨌든 뭐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그 다음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렸고 샤튼 횡보를 하다가 조금 빠져줬지만 이렇게 어쨌든 하락한 부분을 봤을 때 침체 구간을 맞이했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된다 쭉 상승을 보인다 그쵸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만들면 매도를 하라는 신호는 맞거든요 이것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기는 했으나 그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침체 구간을 만들고 있죠 이런 데서도 매수하면 수익은 또 날 수도 있긴 있죠 여기도 콕 찍고 빠진 거라서 제가 체크는 안 했습니다 여기도 좀 얕기는 한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얘는 이제 파동적으로 파동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인 거죠 파동적으로 그쵸 기존에 상승하던 저항대를 돌파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지로 활용하는 거 그쵸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기는 이제 좀 의미 있는 단기적인 바닥권이고 침체를 나타내 줬으니까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네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보이고 눌림을 보였는데 61선을 지지를 받네 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20선 60선 자 이렇게 60, 20이죠 20선이 60선을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처음 딱 60선에 다다르는 지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수십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줬구요 주가가 움직이다가 60선을 지지 받는 모습이 보여줬네요 그러는 와중에 바닥이라고 한번 더 보조지표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쵸 그 뒤로 어떻게 되죠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구요 2차 3차까지 올라가네요 그쵸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라는 거는요 그냥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이 종목에서는 다 효과가 어느정도 검증이 된 종목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고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일봉도 보셔야 되고 여러가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 지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실 수 있고 이 종목과 여기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흘러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몰라요 그쵸 이마크마스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바닥이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죠 계속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쵸 근데 침체 구간에 접어드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근데 요게 단기간 파동의 고점이야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빠지잖아요 그림을 그려 주잖아요 그쵸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상승을 해준 뒤에 어느 정도의 하락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 자리도 파동적으로 파동 이론 자체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긴 하다 이 자리가 1차적으로 그쵸 1차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다 하지만 그 밑에까지 열어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쵸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간으로 한 5% 정도 수익은 볼 수 있었겠네요 여기부터 5% 짧게 수익을 봤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팔지 못한 분들은 물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도 또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상승을 보이고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그 뒤에도 또 이만큼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지금 침체 구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황색 선이 꺾일 때를 보시면 아 이게 단기적이 또 고점이구나 이게 장중에 보시면요 이 주황색 선이 장중에 보시면 올라가다가 방향을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했다가 띡 띡 띡 띡 띡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요 그때 장중에 실시간으로 고개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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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체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을 얼마냐 라고 한다면 어쨌든 파란부를 띄운 이 자리는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3, 4, 5, 6, 5, 7, 8, 9, 10, 11, 12, 13개의 파란색 자리인데 파란색 자리에 다 수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짧게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벌써 또 9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한 종목만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9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뺏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10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연휴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